감정평가의 정의, 기능, 필요성 이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분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감정평가상에서는요 먼저 시장가치기준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현황기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물건기준원칙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시장가치를 그래서 시장가치기준원칙이라고요 435페이지에 하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시장가치기준원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장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예 우리가 가치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요게 시장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조건이 거기에 보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건요 공개된 자유시장이에요 누구라도 참여해서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시장이 제한이 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객관적인 어떤 가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 시장가치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는 것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통상적이라는 것은 공개된 자유시장이다 자 그 다음에 요쪽에 430쪽에 가시면 현안기준 원칙이 있는데요 감정평가상에서는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예 이 기준 시점 있죠 예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가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죠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기준 시점 현재 상태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지상에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부지면 그냥 이 상태로 평가하면 되겠고요 개발 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 개발 구현 지역에 적용을 받는 상태로 가치를 추게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를 또 적용할 수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할 때 그러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초이론 할 때 또 배우시겠지만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라고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이 표준지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에요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에 뭐가 있냐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현황평가니까 그냥 있는 상태대로 해야 되는데 법령에 기준하게 되면 이 표준지 공시가는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조건부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그래서 나지를 기준으로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별물건 기준 원칙에 대한 것은요 이런 얘기죠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물건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 이유는요 모든 토지는 근본적으로 위치가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일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구분에서도 할 수 있고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개별물건 기준 원칙에 가면 예외로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토지가 있으면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요 일괄 평가한다는 얘기는요 가령 예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여기 일단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다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두 개 필지의 토지가요 하나의 공장 용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동일한 용도로 제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그냥 얘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요렇게 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시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평가 주체라는 거는 자 436페이지에 있죠 이게 이제 단원 공부하다가요 잠깐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날 때가 있죠 아 이거 공부 참 해야 되는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아휴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고 나만 안 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하는지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436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이게 와있다라고 또 알려드리는 경우죠 이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게 입문 과정에서 들어서 100% 이해가 되는 경우는 크게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접근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원가에서도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공부를 했다가 불행하게도 안 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들으면 되겠지 그래 가지고 뭐 내년 한 3월달 이때 이후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그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면 역시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의 도전이라는 게 지금부터 해서 조금 더 유리한 거는 한 번 더 도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는 거예요 뒤로 가서 3월달 5월달에 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다만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전을 했으면 잘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뭐든지 끝까지만 갈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다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제 지금 먼저 출발했고 주변에서도 이제 공부 시작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로서 이제 보답을 해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인 평가는 이제 공적인 기관 있죠 예 국가 등에서 정한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공인평가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사람이 행하는 평가를 공인평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는 필수적 평가라는 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간혹가다 이제 법원에서요 경매 물건에 관한 공고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그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제시가 돼야 돼요 감정가가 제시가 안 되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를 산정하거나 또는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 줄 때는 그 또 보상평가라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근데 임의적 평가라는 건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일이 없는데 굳이 담보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요 필수적 평가가 대부분 공익평가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가 사익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규정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요 이 법정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에서 행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수용법을 가게 되면요 토지수용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해서 산정한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법의 규정에 그러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법의 규정에서 행하는 평가를 법정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 기술상에 따라서요 단독하고 합의제 또는 공동평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단독평가는 뭐냐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속한 걸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금이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겠죠 그때는 혼자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보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필요할 때는 두 사람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평가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두 사람이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문성에 따라서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요 평가에서는 3차 순회 평가가 감정평가상에 한 거를 우리가 3차 순회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번 기준에 의한 평가는 지금은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가치이론이라고 있어요 가치이론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의 정의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에 따라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내린 정의가 있고요 어빙 피셔라는 학자에 의한 정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정의는요 일반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일반 재화의 성격에 부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치란 어떤 재화나 용역이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요 재화의 가치라는 거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재화가 갖고 있는 이 사용 가치의 크기에 따라 시장에서 교환이 성립이 됐을 때 옛날에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있을 때는요 뭐를 매개로?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성립된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가격으로 명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고기 한 마리의 가치는 바나나 세 송이하고 같았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하고 바나나 세 송이하고 이렇게 교환이 됐겠지만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부터는 바나나 한 송이는 각각 천 원씩 그 다음에 물고기 한 마리는 삼천 원 이렇게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성립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격은요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가격으로 표시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 기초 있는 게 가치고요 그래서 이 가치가 변하면 뭐도 변하냐면 가격도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가 비싸면 가격도 비싸지더라 그게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양가로 2번의 가치와 가격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본질은 가치니까 가치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높아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가치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이니까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도 있어요 즉 이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될 수 있고 가치 이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가격의 왜곡이라는 건요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이 가격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괴리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 그럼 이런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수협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그 물건의 가격은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이 가격은 가치의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다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돼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예전에 단기하고 장기의 표현을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가치의 정의에서 어빙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거는요 일반 소모성 재화는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 필요는 없더라 이거죠 물거리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냥 가격으로 표시된 것이다 컵라면 하나의 가격이 천원이라는 얘기는 그 가치도 천원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과 같이 수명이 긴 애들은요 미래의 가치가 변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그 가치를 100%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내구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 줄 필요성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 줘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치의 종류라고 했을 때요 거기 439쪽에 가면 시장 가치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 시장 가치 외에도 440쪽에 가면은 여러 개의 가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더라 이런 정도로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가시게 되면 441쪽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요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상품은요 물건 자체의 가격만 표시가 되는데 부동산은 왜 임대료까지 표시가 될 수 있느냐 영속성 이런 성격이 있어서요 영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 자체의 가격과 임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요 이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전세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서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도 존재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요 장기적인 배려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요 현재보다는 미래 변화 있죠 얘가 지금 현재 농지인데 이게 만약에 타치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현재 농지로서보다는 타치로서의 가치를 반영해 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개별적으로 형성이 돼요 즉 개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이렇게 거래가 성립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자녀에게 이거를 증여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는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했겠지만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세금만 내고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이 돼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는 사례라는 걸 수집했을 때는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요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더라도 이게 강남에 있느냐 천안에 있느냐 인천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되는 시세는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지역성을 반영한 가격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하방 경직성의 논리는요 부동산 가격은 경기가 침체되고요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거래되질 않아요 일단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매수할 때 가격 이하로는 거래할 의사가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시세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심도 작용하고요 당장 돈이 필요하면 지금 안 팔고 세를 놓거나 아니면 담보 대출을 받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이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감정평가의 기초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한번 다뤄보시는 거죠 뒤에 나오는 감정평가 방식이라든가 가격 공제도나 이런 거는 나중에 기초에 일어날 때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가치 발생 요인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건요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효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것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기본적인 맥락에서 하나 두시면요 위에 거 요거 세 가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이전성이라는 거는 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해 들어서 정부가 이번에 강남의 한 몇 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거래할 때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가치가 발생하기 어렵죠 그리고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용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쾌적성과 수익성이 있는 재화더라도 상대적 희소성이 없으면 높은 가치가 형성이 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동산 가격이 뛰는 데는요 대부분 수요보다는 뭐가 부족하냐면 공급이 부족해요 그럴수록 가격이 비싸죠 물론 그게 영구적으로 공급이 못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공급을 늘리기 어려웠을 때 그때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주택으로서 또는 상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상대적 희소성 여파에 따라 가격이 높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효용도 있고 상대적 희소성도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 수요라는 것은요 그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는 건 아니고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상에서는요 효용, 희소성, 유효소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구매력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런 거 구별하시면 돼 있고 이전성에 대한 것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법률적인 개념에 속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치 형성 요인은요 우리가 일반적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 요인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이런지의 요인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들은 계속 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구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 변할 수 있고요 소득 수준 변할 수 있죠 정부의 각종 규제 이런 것들도 변할 수가 있죠 얘들이 변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의 거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 요인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기상상태 있죠 이런 것까지 합쳐진 게 지역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지역의 기상상태가 다 똑같진 않죠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맑을 수도 있고요 어느 지역은 눈이 오는데 다른 지역은 비가 올 수도 있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변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43쪽 하단에 가면 부동산 가치 재원칙 또는 평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어떤 취지로 정리하는 거냐면요 여기도 별표를 해야 되는 파트인데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특정한 것만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재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부동산이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 그럼 평가사는 이 물건의 가치는 최이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게 해야 돼요 근데 개별부동산의 최이요 이용은요 이 지역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농업적인데 얘네가 택지적으로 바뀌게 되면 농업적에서는 농사 짓는 게 최이요 이용이지만 상업적으로 바뀌면 농사 짓는 게 최이요 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부동산의 최이요 이용 상태는 이걸 우리가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는데요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변화에 따라 부동산의 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최이요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에서는 균형의 원칙이라는 걸 적용하고요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이라는 걸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의 밸런스가 맞느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게 되면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비해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면 그때 감가를 줘요 그걸 우리가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그리고 적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택이더라도요 규모에 따라서 고급 주택 지역에 속해 있으면 규모가 비슷하겠죠 근데 고급 주택 안에 규모가 작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최이요 이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봐야 되죠 어울리지 않을 때 경제적 감가라는 걸 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 원칙에서는요 10년 사이에 답을 유도했을 때는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에 우리가 기초할 때는 얘네 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무슨 감가랑 결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30평형 아파트 분양할 때도요 방 3개 화장실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25평 6평만 돼도 방 3개 화장실 2개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지어진 거는 지금보다는 내부 구성 요소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부적 감가 그걸 기능적 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가격 재원 측에서 배워 가시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44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거기 가치재 원칙에 보면 토대가 되는 원칙에서 변동의 원칙 체킹하시고 밑에 가면은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 체킹하시고 옆 페이지 중간 밑으로 가면요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 적합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거기 또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46쪽에 중간 조금 밑으로 내려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에서 대체 원칙 그런 거 이렇게 체킹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이론에서 끝으로 나오는 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별표 하셔야 돼요 거기 나온 대로 보면요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있죠 얘네가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시계가 틀릴 거예요 그죠? 이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의 주택과 상업지역 내의 상가의 가치는 틀리듯이 그렇죠? 그러면 평가사는 이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지역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들이 전부 다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무슨 이용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용이죠 그러면 평가사는 이 부동산의 가치도 주거를 중심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표준적 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유사한 지역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주거지역과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시세가 좀 더 비싸요 주거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여기는 시세가 만약에 1,800에서 한 2,000 수준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한 2,200에서부터요 예를 들어서 2,200에서부터 2,500 사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가격 수준이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구해줘야지만 이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이걸 토대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역 분석이라는 걸 먼저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 내 모든 부동산이 주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거지역 안에 가게 되면 세탁소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개별 부동산의 최유의 이용이라는 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도 해야 된다 개별 분석이라는 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분석은 우리가 지역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 개념 필요성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기초이론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감정평가의 방식이나 가격 공시도는 우리가 기초이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접했던 내용 중에서 단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접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단원마다 보게 되면 학습을 이런 걸 중점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뭐 시작인 거죠 이제 이쪽에 발을 들이셨으니까 깔끔하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잘 따라오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입문 과정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기초서부터 다시 반복이 되니까 아 이게 지난번에 그 내용이구나 아 처음 듣는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다시 한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입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